엘리스! 그 상대는 물단지를 옮기는 멀로! 탐험가 연맹은 실패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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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가올 경건은, 퍽이 아니면 배부를 반복할 수 있죠. 탐험는ícia smell이 있습니다. 엘리스! 그 상대는... 도보! 아, 당신이군요. 불안이 경고했었어. 이봐! 탐험가 녀석들을 찾았어! 모두 잡아! 살만... 헛없는... 장소 진행 중! 죽음을 받아들여! 죽은 신, 걱정, 두려움! 맞춤형 가보십니다. 네가 품은 두려움이 실현된다. 죽음을 받아들여! 연맹을 위하여! 죽음을 받아들여! 아... 죽음을 받아들여! 용이! 엘리스! 그 상대는 자록이빨! 삼엄가 연맹은 실패하지 않아요 이 노란색을 맞춰야겠어요 이 노란색을 맞춰야겠어요 하하 하하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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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대원들을 더 고용할 수 있겠네. 이 유랑 생인이라는 것도 나름 괜찮은답쇼. 뭘 원하시는지 잘 알고 계시군요. 엘리스! 그 상대는 카스모트! 물러나라! 너의 지식으로는 역병을 막을 수 없다. 저는 지식만으로 모장한 게 아니라고요. 이 중간에 무시하여 이 중간에 무시하여 이 중간에 무시하여 그 상대는 지식으로 이 중간에 무시하여 이 중간에 무시하여 니가 품은 두려움이 실현된다 니가 5분만 더 잘래요 죽음을 받아들여라 황기에 물드는 과정은 숨탄하지 않지 야수가 굴려놨다 그들 영웅이 또 하나 뒤로 같이 먹으러 온 것 같다 굴려놨다 그리고 소리를 다질렴다 막빵을 위하여 두 가지가 온 것 같다 나의 앞을 지지하자 용도와의 소중리를 구성되었다 이 소리를 유지하자 그리고 육수의 연맹을 뺀다 나랑 한 명이 나가요! 새로운 너 자신을 보아라! 하늘의 이름, 또 하늘의 이름! 또 하나 있구나! 불안이다! 빛의 이름으로! 빛의 이름, 또 하나 있구나! 간신, 걱정, 두려움! 빛의 이름으로 푸른! 난 위험한 것,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빛의 이름으로 금지선생활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제시아, 더군다를 확보할게요! 에덴이, 몇 명은? 넌 난지, 영향을 미칩니다. 피아노님은 만족도, 유한 한 명이 있군요! 빛의 이름으로 익혀주기 바랍니다. 디테일 Timothy, 과연은 없어져서 이게 뭐지? 게임 시 엘리스 그 상대는 모래 이빨 삼엄과 연맹은 실패하지 않아요 연맹을 위하여 연맹을 위하여 연맹이요 연맹이 연맹을 위하여 연맹을 위하여 연맹은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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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피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엘리스 그 상대는 이건 마음에 드는군. 이거면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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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